자바 유틸 패키지에는 자료를 다룰 수 있는 자료구조 클래스가 다수 존재합니다. 자료구조 클래스들을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말합니다. 자료구조란 말 그대로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책을 보관하기 위해서 책장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컬러 박스를 이용해서 책을 꽂아 놓으신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이용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자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자료구조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말합니다. 자바 2에 처음으로 컬렉션 프레임워크가 등장하였습니다.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터페이스는 컬렉션 인터페이스입니다. 컬렉션 인터페이스는 여기에 자료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중복도 허용하고 자료가 저장되는 순서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컬렉션 인터페이스입니다. 컬렉션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메서드는 add, size, iterator 이런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add 메서드는 컬렉션의 자료를 추가해주는 메서드이고요. size는 저장된 자료의 수를 반환하는 메서드, iterator는 자료를 하나씩 꺼내기 위한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를 반환하는 메서드입니다. 컬렉션은 저장된 순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 자료를 달라, 두 번째 자료를 달라와 같은 그런 기능은 가질 수 없습니다. 컬렉션은 저장된 자료를 하나씩 하나씩 꺼낼 수 있는 이터레이터라는 인터페이스를 반환합니다. 이터레이터는 꺼낼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add, next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씩 자료를 꺼낼 때 사용할 수 있는 next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set이라는 자료구조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자료구조를 표현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컬렉션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set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add 메서드는 같은 자료가 있으면 false라는 값을 반환해 주고요. 같은 자료가 없으면 true를 반환하는 이런 add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스트 자료구조는 중복을 허용하면서 순서를 기억하는 자료구조입니다. set 인터페이스와 마찬가지로 컬렉션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list는 순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0번째,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자료를 꺼내줄 수 있는 get 인자를 보시면 인트값을 받아들이고 있죠. 이 인트값이 인덱스 번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갖고 있고요. map이라는 자료구조는 key와 value를 가지는 자료구조입니다. 저장할 때 put 메서드를 이용해서 key와 value를 함께 저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하는 값을 꺼낼 때는 key를 매개변수로 받아들이는 get 메서드를 이용해서 값을 꺼냅니다. 그러면 key에 해당하는 값을 한 번에 꺼낼 수 있겠죠. 맵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key들은 중복된 값을 가지면 안 됩니다. key의 이런 특징 때문에 맵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key들에 대한 정보를 읽어올 수 있는 set을 반환하는 keyset이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Java 유틸 패키지에는 위에서 설명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잘 하려면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인터페이스와 구현 클래스들을 잘 다룰 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단 여행式